모자 좀 모시고 와요 영상 찍어드릴까요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또 또 또 파주로 이동합니다 여과 차량이고요 제 생각이지만 아마 꿀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조심히 안전히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잘 도착한 것 같습니다 아 빡세네요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또 차를 빌려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조심히 이동할게요 잘 빌렸고요 이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로 가면 되겠구나 여기로 가면 되겠구나 도착했습니다 잘 도착했습니다 잘 도착했습니다 열심히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기 옆에가 아 밥 차입니다 맛있겠네요 근데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잘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오 커피차도 왔습니다 오 대박 옥어로 저 사진 찍어도 될까요? 어디 갔습니다 순강 감사합니다 촬영 끝났습니다 대기시간이 조금 긴 거 빼고는 자연스럽게 잘 끝낸 거 같아요 그러면 이제 조심히 이동해 볼게요